24일 경남을 찾을 예정이었던 조경태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. 경상남도는 이날 오전 조 위원장이 방문 취소를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조 위원장은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위는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과 대도시권 통합계획인 메가시티 조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